네 31번 이제 빈칸입니다. 빈칸 문제 풀 때 그냥 무지성으로 푸는 게 아니죠. 빈칸이라고 하는 게 기준점만 있으면 오답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거든요. 자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요 모르는 단어 수가 나오고요.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은 나와요. 근데 기준점을 잡아놓고 풀면 아 두려움이 없습니다. 그래 내가 어딘가를 꼼꼼하게 완벽히 해석을 못한다고 해도 답은 나오겠구나. 자 그래서 빈칸이 가운데 있을 땡심은요 이거예요. 주제는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주제문 찾기 연습이에요. 내가 이 글의 주제를 알고 위아래를 알면 모든 선지가 다 지워집니다. 그리고 소재 주장 위아래 관계. 자 요거 참고만 하시고요. 주제는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.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예요. 글 읽을 때 수식어구와 뼈대를 구분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다 뭐뭐의 뼈대와 수식어구 중엔 육하원칙입니다.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누가 무엇을 육하원칙을 제외하고 원래부터 없는 거기 때문에 글 읽을 때 줄거리 따라갈 때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과 언제 어디 어떻게 왜를 제외하고는 원래부터 없는 거구나. 그래서 줄거리 따라가기 능력.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. 자 이게 핵심이에요. 자 31번의 해석 포인트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. 필수수거죠. 2절만 하면 나오는 나스모치 에이에즈비. 그러면 나스모치가 에이라기보다는 에즈가 오히려 B예요. 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B. 이게 의미적으로 나데이보 B와 동의어입니다. A가 아니라 B다와 같은 말이에요. 야 A 아니야 B야. 그럼 필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B만 요약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에즈 주어 동사예요. 만약에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는 자 실전에서 90%의 확률로 따라서 어색할 때만 철험으로 해석하면 되고요. 근데 만약에 에즈 주어 동사로 아예 시작을 해버리면 따라서 철험도 고민하지 마시고 에즈를 샤프로 지웁니다. 실전에선 문장 두 개 해석하면 깔끔하게 된다. 자 그러면 31번이 근데 요번 9평에 나왔던 유일한 나열식이에요. 주장문이 없습니다. 자 무슨 말이냐. 빈칸은 철문장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. 문장을 묶어놓으면 보이는데 자 요게 빈칸 자리예요. 그러면 모든 빈칸은 자 얘는 소재이기도 하고 위에 문장이에요. 소재 위 그 다음에 아래 위 아래만 가지고도 선제는 몇 개 줍니다. 그 다음에 결론은 꼭 잡으세요. 어떠한들도 생뚱맞은 결론은 나올 수 없습니다. 근데 주제문을 찾고 시작하는데 자 저의 모든 강의에서 주제문 찾기 연결어가 나온다던가 뭐 그러나 그럼 이제부터 주장문이야. 그래서 그런 까닭에 주장문이에요. 예시가 남은 예시 앞문장 주장입니다. 그 다음에 동사를 보면 알 수 있다. 명령문 해야 한다. 할 필요 있다. 중요하다. 그 다음에 자문자답 연구결과 자 볼게요. 한 가설은 자 모모라고 불려지는 가설은 모모라고 말해줍니다. 이거 연구결과 아니에요. 가설이니까 주장문 아니에요. 또 다른 이론은 자 제안합니다. 자 어떤 가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가설 이렇게 말하고 그럼 연구결과 아니에요. 나방은 콤마콤마 삽입금이고요. 날아간다. 명령문 해야 한다. 할 필요 있다. 중요하다. 안 들어가고요. 에즈 주어 동사로 시작하면 해석 안 해요. 자 접근한다. 변한다. 명령문 해야 한다. 할 필요 있다. 중에 안 들어가요. 이런 걸 뭐라 불러? 잘 나오지 않지만 나열식이라고 합니다. 주장문이 없는 케이스에요. 나열식 문장에선 1번 이거에요. 자 소재와 결론은 반드시 두 번 읽는다. 두 번째 가운데 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가운데를 꼼꼼하게 읽으면 안 돼요. 줄거리만 따라가는 겁니다. 꼼꼼하게 읽으면 오답이 낫긴단 말이에요. 잡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3번 반복적 어구는 표시한다. 그럼 이 글은 뭐에요? 그래 나 위아래 관계하고 결론 갖고 오답은 줄인다. 가운데 읽는데 줄거리만 따라가고 반복적 어구 있음 표시한다. 그럼 볼게요. 데이홀레즈빈 있어 왔다. 많은 꿈이 있는 말 논의가 있어 왔다. 자 only about도 있습니다. 아니 왜 나방이 빛에 매료되는지 그러한 논의가 있어 왔다. 그럼 잡정보가 빼면 이거에요. 아 소재는 핵심 영사에요. 목이 빛에 끌리는 논입니다. 어? 왜 나방이 빛에 왜 끌리지? 자 이제 묻는 거에 대파하는 건데 그 합의는 그럼 논이 된 거에 합의는 어쩌고 투 동사한 투 동사가 해석적 동사에요. 대리아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건 주장한다는 얘기에요. 아 합의된 것은 대리아를 주장한다는 거다. 어 모기가 빛에 끌려 그럼 합의된 내용은 뭐냐 이제 묻는 것만 답하면 돼. 모기는 자 자 방금 했죠? not so much as b a라기보다는 오히려 b 그럼 빛에 끌린다기보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not a 법이면 법 뒤에가 중요해요. 이게 아니라 뒤에 뒤에가 합심입니다. 묻는 것만 답합니다. 모기는 빛에 의해서 자 빛에 의해서 빈칸이라는 거다. 위에는 근거 없습니다. 자 왜 모기는 빛에 끌리지? 자 합의된 점이 뭔지 알아? 주장하는 점이 빛에 의해 빈칸하기 때문인 거야. 위에는 답이 없습니다. 자 이제 아래 갑니다. 아래 빛은 배어 감각적 꾸미는 말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. 자 읽긴 하는데 유학 안 합니다. 빛이 어떤 과부하냐 방향을 잃게 해요. 곤충의 방향을 잃게 한다. 근데 수시호구야 아 빛이라는 게 아니 모기한테 과부하가 되는 거야. 그래서 빛은 모기들에게 자 뭐를 보네요? 아 유지하는 자세 홀딩하는 패턴을 만든다는 거다. 벌써 여기서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. 잡종호를 빼면 정확하게 답이 보입니다. 자 볼게요. 왜 모기가 빛에 끌리는지에 논의해요. 자 합의된 주장점은 뭐냐 모기는 빛에 의해 빈칸하게 되는 거야. 자 가져와 볼게. 빛이 과부하가 되는 거야. 어 그럼 뭐야? 끌어올까? 모기는 빛에 의해 과부하가 생기는 거예요. 맞죠? 잡종호 빼운 보입니다. 그리고 모기한테 유지하는 자세 가만히 있는 자세를 만들어요. 자 뭐예요? 이게 답이죠. 그대로 답이죠. 기준점을 둬야 돼요. 무조건 기준을 줘라. 그 다음에 잡종호 빼고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언제 어디 어떻게 왜를 남기면 답이 정확히 보인단 말이에요. 벌써 여기서 답이 보였어요. 아 모기가 빛에 끌리는데 모기는 빛에 의해 빈칸하게 되지. 과부하가 생겨서 애가 유지하는 자세가 생기지. 선지 한번 가볼래요? 벌써 답이 나오려고 해요. 선지를 보시면 경고 갇혀있다 빛에 의해 경향되다 안 나왔는데 보호되다 안 나왔고 거절되다 안 나왔는데 유지하는 자세를 갔는데 자 근데 결론까지 갈 거예요. 이제 여기는 뭐예요? 근공장 아니죠? 줄거리만 따라가 나옵니다. 반복적 어구는 표시하고요. 한 가설은 수식어구예요. 모모라는 이론으로 불리는데 안 중요합니다. 한 가설은 대디아라고 말을 해요. 또 암시합니다.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기는 어두운 부분을 본데 힘이 수식어구 광원 주변에서 광원에 그 비싼 곳에 어두운 곳을 보는 게 모기예요. 그리고 향합니다. 그곳 어두운 곳을 향해요. 빛을 피하기 위 아 얘네가 빛을 보면 하여튼 어두운 쪽으로 피하는 게 얘네들이야. 자 또 다른 이론은 말해줍니다. 모기는 빛을 인식한대요. 수식어구 읽긴 합니다. 그 광원입니다. 광원에서 보통 이제 기억하지 마시고요. 또 다른 가설에서는요. 모기는 빛이라는 걸 할로 야 별표가 없었네. 후광인데 이게 빛이에요. 후광 자 별표는 있죠. 멀리 보죠. 후광 어두운 점이 있는 자 중심에 또 광원으로 보는 이론도 있대요. 이거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궁금하신 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첫 번째 가설은요. 아 얘가 어떤 광원을 보면 어두운 부분을 찾아 봐 그래서 그걸로 탈출하려고 해. 두 번째 어떤 이론이냐면 모기는요. 빛이라고 하는 게 뭔가 쭉 퍼져 어떤 후광처럼 어떤 후광처럼 빛을 인식을 한대. 그러니까 밝은 어떤 점을 오는 게 아니라 어떤 후광처럼 보는 그런 가설도 있대. 근데 이거는 읽지 말라는 거 아니야. 줄거리만 따라가는 겁니다. 왜? 결론을 이해하고 싶어서예요. 그 다음 문장입니다. 모기는 또 수식어구예요. 뭐 빛을 피하고자 시도하는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는데 부담감이 오브로드가 있으니까 모기는요. 날아갑니다. 어느 쪽으로 가상하이 치고 빼고요. 모르면 영어를 외우세요. 포탈로. 이게 출구 입구 이런 뜻인데요. 자 뭐 입구 쪽으로 다 기조 표현이에요. 날아가려고 합니다. 수식어구예요. 자 그들을 데려가요. 더 가깝게 그 광원 쪽으로. 왜? 아까 첫 번째 이론 중에 뭐가 있었어요? 광원에 어떤 뭐 어두운 점이 있다. 골로 가려고 하려고 한다. 자 그래서 그 광원 쪽으로 더 가깝게 가져가는 어떤 입구 쪽으로 가려고 한다. 그 가운데 중앙에 그 어두운 점처럼 보이는 대로 가고자 한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걸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. 하여튼 입구 쪽으로 날려오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에즈 주호동산 문장 두 개 해석하면 돼요. 모기가 빛에 접근을 해요. 한 문장 끝. 그럼 기준점이 변해요. 어? 기준점이 변해? 그럼 어두운 점이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야. 그리고 그놈들은 빛에 자 뱅뱅 회전하게 돼 있어. 빛 주변에서 회전을 한대. 그 다음 자 뭐 희망 없이 시도하면서 자 뭐야? 그 입구 쪽으로 도달되는 거 자 뭐 희망 없게 시도하면서 무슨 말이니? 아무리 가도 도달 못한다는 얘기예요. 그냥 빙빙 돈다는 얘기예요. 다음 문장 모든 사람 다 친밀합니다. 잠깐만 지금 반복적으로 막 나오네? 빙빙 돌다가 나오네? 자 모기가 빙빙 도는 걸 봐요. 그 빛에서 반복적으로는 모기가 빛이 빙빙 돈다네?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. 그들의 자 모기들의 비행은 나 어차피 벗나움 벗돼만 중요하니까 벗돼만 역할 겁니다. 목적이 없는 것 좀 보인다. 하지만 모기는요 콤마콤마 삽입구문 믿어지고 있는데 어쩌고 투 동사냐 동사예요.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. 빛의 당김을 자 볼게요. 이제 끌어올 겁니다. 묻는 것만 답하면 돼요. 잡종을 제거한 보입니다. 왜 논의가 빛에 끌리는지에 대한 논의 근데 사람들이 합의한 그 주장 내용은 뭐냐 모기는 빛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자 반복적 어구 가운데서 가져올게 빙빙 빙빙 돌게 되어 있어 근데 이 놈들은 원래 빛을 탈출하려고 하는 거야. 자 볼까 모기는요 빛이 있으면 과부하가 생겨갖고요 뭔가 유지하는 자세예요. 이 유지하는 자세가 뭐요? 빙빙 도는 겁니다. 그 자리에서 원래는 빛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.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. 답 나왔어요. 그거 몇 번이에요? 빛에 의해 경고된다 갇혀져 있다 겨냥되어 있다 3번이 오답이고 4번 보호된다 5번 거절된다 답이 2번이죠. 물론 가운데 내용 행간음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속뜻을 아 빛의 가운데 검은 점이 있는 것처럼 예를 보면 봅니다. 이걸로 탈출하려고 합니다. 근데 이동을 하면 막 초점이 바뀌는 거야. 기운 점이 바뀌어서 어? 이게 검은 점이 바뀌었네? 빙빙 돌게만 되는 겁니다가 원래는 전체 행간음이에요. 근데 우리한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. 문제를 풀 땐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. 주제는 뭐니? 위아래 관계는 뭐니? 근데 이 글은 주제문이 없죠. 나열식이에요. 그럼 결론까지 동원하는 겁니다. 위아래는 뭐니? 결론은 뭐니? 가운데 읽어요. 근데 가운데 읽을 때 줄거리만 따라가고 반복적으로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. 우리 본 수업 시간과 똑같습니다. 그래서 왕이 언제나? 안 돼가? let's do it. we go to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. 보자. 그럼